베리의 헬로우 토이 헬로우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톡톡톡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짜잔 바로 플래스 드래곤 랜덤 기어 지난번 베리가 랜덤 기어 울프스톰으로 클리어 버전을 2개나 뽑았잖아요 아니 3개나 뽑았잖아요 이번 플래스 드래곤에서는 얼마나 많은 또 초 랜덤템을 뽑을 수 있을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슝슝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베리가 지금 플래스 드래곤 랜덤 기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짜잔 13개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13개의 블래스 드래곤 랜덤 기어에는 어떤 레어템들이 있는지 먼저 상자를 통해 봅시다 블래스 드래곤 여기에 클리어 버전이 제일 초 레어템 제일 좋은 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블랙 버전이 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블랙 버전의 루미엘 호크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그리즐리아랑 아쿠아리아가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패러바이스 이거든요 어 그럼 블래스 드래곤 랜덤 기어에서는 초 레어템들은 이 블랙 버전의 루미엘 호크랑 블룸 페가수스 그리고 클리어 버전의 블래스 드래곤 이 세 개인 것 같아요 뽑기가 어려워졌는걸 그럼 빠르게 뽑아보러 가볼까요 슝슝 맞아요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할게요 척 척 척 척 척 아 그리즐리아 블래스 드래곤에는 다른 색깔의 줄이 들어있어요 완전 형광 주황색 아 처음부터 뭔가 인감이 좋지 않아 짠 척 척 척 척 척 블룸 페가수스 블랙 버전 찰 란 오 진짜 멋있다 안에 베리가 이 텍 스피너 여기 레이어가 다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블룸 페가스스는 갈키가 있는 게 진짜 멋있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뭔가 더 빠르게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의 이 갈키! 이게 진짜 멋있는데 또 블랙으로 나타나니까 더 멋있는 거예요? 봐라! 나의 블랙 블루 페가스스를! 여기 그리고 깃털이 은색으로 있어서 더 멋있어요. 좋았어! 두 번째 타자 나쁘지 않아요? 착! 착! 블랙 무늬 호프! 오! 오! 블랙 연속 두 번! 루메호크 블룸 페가스스! 근데 친구들! 베리가 여기 지금 블랙 버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안에 스티커도 있거든요? 근데 블랙 버전의 스티커는 또 다를 거예요. 블룸 페가스스랑 루메호크의 이 스티커 버전은 이거 다 뜯고 나중에 마지막에 보여줄게요. 그다음! 짠! 일단 베리는 클리어를 원합니다.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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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짠! 아이! 아쿠아리아! 아쿠아리아! 다음! 착! 오! 아 페루바이슨! 아! 어? 그냥 페루바이슨인 줄 알았는데 클리어 페루바이슨이었어. 오! 아니 이게 색깔이 그 상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페루바이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다른 게 보이죠? 클리어 페루바이슨!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 페루바이슨! 뒤에를 보면 또 달라요. 여기는 우리 클리어의 장점 그리고 특징은 여기 안에 있는 베어링의 색깔이 다른 거를 이게 투명한 클리어로 인해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죠? 보이죠? 확연히 다른 거 여기는 그냥 은색 여기는 약간 구리색 끝밖에 이득! 이거 클리어는 이렇게 돌렸을 때가 진짜 멋있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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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페루바이슨 성공! 다음! 찹! 그리에 줄리아 음! 찹! 오! 클리어! 블레스트 드래곤 뽑았다! 뽑았다! 영롱 영롱 우와! 블레스트 드래곤이 원래 검정색인데 이렇게 투명하게 바꾸니까 또 다른 멋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블레스트 드래곤 아닌 같대? 어? 여기 보세요. 안에가 그냥 은색이 아니에요. 이것도 베어링이 우와 진짜 맛있다 여기 용의 얼굴 보이죠? 꼬리 한번 돌려볼까요? 오예 클리어 두 개 다 뽑았다 아니 친구들 이거 랜덤 기어박스 완전 혜자예요 뽑는 족족 레어템이 나오는데 확률이 좋은 것 같아요 확률이 다음 블랙 룰미어 효크 또 한번 나왔고요 블랙 블룸 페라수스 또 나왔고요 짠 클리어 블레스트 드래곤 이거 뭐야 짠 아 그릴즈리아 짠 아투하리아 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뽑으면 정말 상하겠다 짠 오 클리어 페루 바이슨 확률이 좋다 다 뽑았으니까 여기 있는 블랙 차증 탑스패너 친구들 이거 스티커 버전도 한번 보여줄게 짠 친구들 베리가 여기 이렇게 블랙 버전에다가 스티커를 붙였는데 블랙 버전의 스티커는 조금 더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렇게 빨간색에서 노란색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나와 있어요 더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블랙만 있는 게 아니라 색깔이 좀 더 들어가니까 화려해졌죠 돌려볼게요 짠 그리고 여기 루미엘 호크도 블룸 페가수스랑 스티커 색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블랙에서는 뭔가 세련세련 이걸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색깔도 이렇게 멋있어요 금색과 은색 빨간색 블랙 버전만 다음에 먹어가지고 대결하면 누가 누군지 모를 수도 그럼 메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